이페스 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루케토 퀘스천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이사했어요 입니다. 회사가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이사했어요. 유신씨, 언제 집을 옮겼어요? 지난주에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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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이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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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study the word on this question. 야근하다, 출근하다, 퇴근하다, 조퇴하다, 출장가다, 이사하다, 결혼하다, 야근하다, 출근하다, go to work, 퇴근하다, 출장가다, go on a business trip, 이사하다, 결혼하다, 결혼하다, Mary, 야근하다, 출근하다, 퇴근하다, 조퇴하다, 출장가다, 이사하다, 결혼하다, 이혼하다, 청혼하다, 청혼하다, 언제 집, 옮기다, 옮기다, 지난주, 이번주, 이혼하다, divorce, 청혼하다, 언제, when, 집, house, home, 옮기다, move, 지난주, last week, 이번주, this week, 이혼하다, 청혼하다, 언제 집, 옮기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회사, 너무 멀다, 가깝다, 아어해서, 근처로, 다음주, next week, 회사, company, 너무, too, so, 멀다, be far, 가깝다, be close, be near, 아어해서, so, because, 근처로, nearby, 다음주, 회사, 너무, 멀다, 가깝다, 가, 깝, 다, 가, 깝, 다, 아어해서, 근처로,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